백세인들의 생활습관, 장수 비결 6가지를 콕 짚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칼로리 섭취량 제한 하루 섭취 권장량은 2000칼로리를 넘지만 연구에 따르면 2000칼로리 정도로 제한할 때 심장이 보다 건강해진다. 15년 정도 젊은 상태의 심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대학 루이지 폰타나 교수는 얼마나 먹느냐 못지않게 어떠한 영양분으로 칼로리를 채우는가도 중요하다며 단산음료나 정제 탄수화물처럼 영양가가 없는 음식으로 칼로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2. 중년 이후 날씬한 몸매의 유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복부비만인 중년 여성은 조기 사망 위험율이 20% 증가한다. 체질 양지수가 정상이어도 뱃살이 있는지에 여부가 관건이다.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뱃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 근육 밀도를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면 뱃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20분 정도씩 근력운동을 해야 한다. 또 생선이나 견과류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통해 항산화 성분을 제공받아 체내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3. 차 즐겨 마시기 녹차나 홍차와 같은 차 종류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 성분은 혈관계의 건강을 돕고 심장을 보호한다. 매일 녹차를 마시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두 잔 정도의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차에 우유를 더하면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차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물에 우려 마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4. 블루베리, 포도 등 자주색 음식 자주 먹기 포도, 블루베리, 레드와인처럼 자주색 빛깔이 나는 음식은 폴리페놀 함유량이 높다. 이 성분은 동맥의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을 낮춘다. 미국 신시네티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심장 동맥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주색 음식은 뇌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을 강화하는 작용도 한다. 5. 정기적인 운동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중료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향상돼 장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다. 달리기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 수명을 연장시킨다.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집안일처럼 일상 활동량을 늘리는 것 역시 장소의 비결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화체를 강화하면 넘어져 다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기 사망 위험률이 떨어진다. 6. 긍정적인 생각 70대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미시간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장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긍정적인 마음과 도전적인 정신을 유지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돼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